안녕하십니까 이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량특집 미스터리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일곱 번째 저주받은 것들의 두 번째 챕터 저주받은 노래에 대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주받은 보석 호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저주받은 노래 글루미 썬데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주받은 것들 듣는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노래 글루미 썬데이 음반 발매 이후 유럽에서만 187명을 자살로 이끌었던 곡 그래서 방송금지 및 음반 회수가 되기도 했던 곡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글루미 썬데이에 붙은 수식어 드립니다. 도시 괴담과도 같은 유명세 덕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흥행을 하지는 못했으면서도 2000년 개봉 이후에 2003년, 2016년에 재개봉에 재재개봉을 했던 독특한 이력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1933년 헝가리의 작곡가 레조 세레시가 만든 노래 글루미 썬데이는 우울한 일요일 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매우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을 지닌 노래입니다. 레조 세레시는 한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그에게는 헬렌이라는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렌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히는 여성이었고요. 가난한 레스토랑의 피아니스트와 그 도시 최고의 미인 사이의 사랑은 당연히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들을 버텨내었던 두 사람이 결국 어느 날 헬렌은 레조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연인을 잃은 슬픔에 빠진 레조 세레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담아 슬픈 일요일 이라는 연주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인 글루미 썬데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한 인기를 얻게 됐는데 레스토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피아니스트에게 글루미 썬데이를 연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5년 처음으로 헝가리아에서 레코드로 이 노래가 발매가 되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음반이 발매된 지 8주 만에 187명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레스토랑을 통해서 유명세를 치르던 이 곡은 오케스트라로도 연주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매우 유명했던 지휘자 레이 벤츄라는 자신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프랑스 파리에서 1936년 4월 30일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은 성황리에 시작이 되었고요. 오케스트라는 마침내 글루미 썬데이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연주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드럼을 연주하던 드러머가 자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금관악기 연주자 역시 드러머에 이어서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아서 자살을 했고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무대 위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면서 공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자 한 레코드 회사에서는 작곡가 레지오 세레스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라디오를 타고 헝가리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헝가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시신 옆에는 글루미 썬데이가 흘러나오는 추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헝가리 정부는 원본 음반을 폐기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노래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영국 BBC 방송사는 홀리데이의 글루미 썬데이 방송을 금지했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금지령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지역 방송국 역시 BBC를 뒤따라 금지국으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더 이상한 점은 이후 약 30년이 지난 1968년 레조세레스 역시 자신의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으며 소문에 의하면 헬렌 역시 음반이 발매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노래를 듣고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최동아가 2011년 자살을 선택한 뒤에 글루미 썬데이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그룹 SG워너비에 합류하기 전에 솔로로 활동할 당시의 데뷔곡이 바로 글루미 썬데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조세레스의 글루미 썬데이와는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아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는 슬픔을 달랠 만한 어떤 이슈가 필요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멜로디는 없으며 다만 당시에 미스터리한 대규모 자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헝가리의 시대상을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에 속했던 헝가리는 협상국들에게 패배하며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그래서 나라가 파탄의 지경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헝가리에서 글루미 썬데이가 나온 1930년에서 1938년 사이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5만명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승정국인 미국 역시 경제대공황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로 이른 상태였죠. 그리고 당시 유명했던 노래가 글루미 썬데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역시 글루미 썬데이를 듣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설명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케스트라 연주회 도중에 자살을 하는 엄청난 비극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스토리를 지닌 우리나라의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1926년 가수 윤심덕이 발표했던 사회찬미라는 노래인데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 윤심덕이 직접 가사를 만들어서 입힌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역시 애절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 공식 여성 성악가이면서 소프라노 가수였던 윤심덕은 유부남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회찬미를 녹음하고 대한해협을 건너서 귀국하던 두 사람은 1926년 8월 4일 완벽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김우진과 윤심덕이 같은 배에 탔다는 것이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언장도 발견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시체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신문 기사에서 두 사람이 동반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실리면서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고 실제로 그들을 따라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래 역시 1991년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뮤지컬로 발표되기도 했죠. 이 두 노래에 담긴 슬픈 사연과 미스터리한 자살 사건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노래가 지니고 있는 어떤 힘의 결과일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두 노래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남량특집 미스터리 저주받은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